여기서 근욱이 정근욱, 정근욱 나와라. 여기 있다. 맨 밑에 안 들어. 오케이, 15 했어요? 네. 네. 15 하는 거 맞나, 근욱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볼까요? 요요. 오케이. 요요. 요요가 된 이유. 어? 선생님, 펜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펜 좀 찾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펜이 안 보인다. 이거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하라고? 네. 손으로는 안되는데. 요기 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리의 개수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저기 중간에 손을 꺼요? 그래서 세 개, 네 개. 어, 손을 꺼야 돼. 이거 원래 단어가 그렇게 생긴 거야. 세 개, 네 개. 그래서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Y, E 짤막.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는데. 아. Y, E 짤막이지. Y, E 짤막이 아니야. 네. 오케이. 여기선 뭐 됐죠? 어, 짤막. 짤막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짤막을 요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O가 가진 내가 이 소리. 오, 우, 아, 어. 오, 우, 오, 아, 어. 중에서 여기선 뭐 됐어요? 오. 오 됐네요. 그래서 합쳐서. 요, 요. 요. 요가 됐죠? 오케이. 좋아요. 요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요요. 요요. 쓰는 법. Y, O, Y, O. 그렇죠. 오케이. 문구사에서 팔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되나요? 웹트. 웹트입니까? 아니요. 웹트면 R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나지도 않네. 엠. 무슨 소리가 될까요? 에이. 워터. 워터, 그쵸. 워터죠? 워터. 하나, 넷, 하나, 셋, 하나. W는 항상? 워. 워. 워 Aí는?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어. 어 그렇지! 그래서 효과의 소리가 E는 뭐 중에? E, E, E 니까 힘 빠져서 애 됐습니까? 어 됐죠 그래서 효과의 소리가 투 R Took 합쳐서 Water Water 좀 더 힘을 빼고 말하면 or Keith water water 소리 water 쓰는 법 w a t e r r 이번엔 비디병 안걸렸어? 네 오 다 맞았다 오케 굿잡 좀 이따 봐요 그래서 소리가 뭐다? water wat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얘는 소리가 fox 오케이 그래서 하나, 넷, 셋 F는 항상 O는 뭐 중에 O, O, A, O O, O, A, O 중에서 ho A X는 뭐 중에서 O O X X Q X Q Q K Q Q Q Q Q 중에서 뭐 됐죠? 크스 그래서 합쳐서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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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법 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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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솔이 네로 옐로우 옐로우 셋 셋 하나 넷 하나 그래서 Y는 뭐중에? Y I I I I Then I I I 비슷한데 마지막에 달라. i는 뭐였어? i, e, e였고. 뭐래. i는 뭐? i, e, e. y는 뭐? i, e, 짤막. 중에서 뭐 됐죠? 짤막. 짤막이 됐죠. 그 다음, e는 뭐 중에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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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렇죠? e 됐죠? 그래서, 합쳐서 뭐 됐어요. yeah! l은 항상? 그래서 엣과의 소리가? yel. o는 뭐 중에서? i, o, o, a, o. 중에서? o. w는 항상? u. 그래서, 다 합쳐서? yel. 옐로우 오케이 그래서 소리 옐로우 듣는 법 Y E A E 그 다음에 N L 옐로우 웨트 뭐라고요? 웨트 얘가 웨트 된 이유 하나, 셋, 하나 W는 우 이는 뭐 중에? 중에서 어? 에 에? 이 그 다음에 T는 그러면 합쳐서 위트예요 이게 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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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 에 됐죠? 에이 똥깡아지야 왜 합쳐서 뭐 됐다? 웨트 웨트 오케이, 소리? 소리? 웨트 쓰는 거? 오케이, 소리? 웨트! 웨트 웨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식스 둘, 셋, 셋 S는 뭐 중에? Z 중에서 Z 됐고, I는 뭐 중에? 이, 에, 어 에? 이, 에, 어 얘가? 이, 에, 어 이, 에 이어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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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뭐 중에? 짖,그즈,크스 중에서 합쳐서 여린,어의 시,크스 시,크스 오케이 시,크스 였고요 그래서 소리 시,크스 쓰는 번 S I 이 x 소리 6 소리 z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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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가지고 있는거 하나, 셋, 하나, 하나, 넷 z z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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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b r r a a a z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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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z z zi zu zu 그래서 C는 Z, O, O는 항상 앞쳐서 Z, Z, O, O는 항상 앞쳐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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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오케이. 훌륭합니다. 시험지 치고 시험지 제출하세요. 그누 오세요. 예.